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안철수 의원 얘기를 요즘 듣다 보면 주로 인소의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긴 한다. 이게 가짜 윤심이란 친륜 측 공격에 대한 나름 방어 전략이다. 어제도 안혜원은 제가 반륜이면 어떻게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고 110대 국정과 죄를 만들었겠냐는 얘기를 3일 제너레이 출연에 다시 꺼냈다. 하지만 친륜 측에선 안혜원을 대접하는 의미 이상은 아니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반윤이냐 친륜이냐 논쟁보다 인소의 시절을 강조하는 안혜원이다. 그런지 대통령실이 윤심파리 중단 경고에다 인소의 종료 후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제안했는데 안혜원이 거절했다는 얘기까지 거론된다. 이쯤에 안혜원도 윤심 관련한 논쟁은 접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경원 유승민 전혜원 중도 사퇴 후 여론조사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굳이 그런 논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제가 흔들리고 저를 못 믿는다면 이 정부 졸립 근거 자체가 흔들린다. 고 오히려 반격에 나선다. 그는 대신 내년 총선에서 누가 일당을 만들 수 있냐는 본질로 돌아가자고 호소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쾌감 드러냈다는 소식에도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 직접 말했으면 모르지만 주의 마침표 절대 믿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이들을 잘라야 한다고 역공에 나선다.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선 이날 채널A 출연해 반륜 몰기 중단하고 페어플레이 하자는 투로 선을 긋는다. 그 중 대통령 독대의 화두에 민감한지 인수의 시절 10에서 20배 독대했다며 김기현 회원 대통령 만찬 이번 참석에 쐐기를 박는다. 바이든 대통령 때와 자리도 언급했다. 지난 대선에 저 사람이 1등 공신이라고 소개까지 시켰다는 윤 대통령이란다. 한마디로 독대 얘기 꺼내지도 말하는 말이다. 장재원 당직권에 대해선 김직장 화두를 꺼낸다. 김기현을 찍으면 장재원 공천당상 이다는 뜻으로 들린다. 설사직을 맞지 않아도 뒤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팬앤드마이크 이날 인터뷰를 옮긴 이데일리에 따르면 윤심은 지금 시점에서 중립적이다라고 규정했다. 자신이 당권을 갖게 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 답변이다. 애초 나경원 전해원이 지지율 선두를 고수할 때 아내원 경우 흥행몰이에 미안인가 했는데 상황이 변해선지 당권 도전 절대 포기 안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나 전해원 꼴 나지 않아 하는 의혹에 대해선 나는 다르다고 강조했고 만약 자신이 나 전해원 위치에 있었다면 성격상 절대 그만두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인터뷰에 흥미로움 지뢰가 뒤따랐다. 윤해권 실체에 대해선 사실 추정만 하지 누구도 윤해권이라 주장하지 않아 모두가 궁금한 부분인데 윤해권 지휘자랑 표현이 등장했다. 윤해권이 누구냐보다 윤해권 배우 지휘자로 장재원의 원을 대뜸 꼽았다. 인수의 시절 장해원이 정부나 대통령실 조직 인사에 관여한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 안해원이 지목한 셈이다. 여러 의혹이나 공격에도 불구 이젠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음을 굳힌 듯 싶다. 현재 아내의 원위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책임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는 관계로 김해원 경우 여론조사보다 당원 표심을 믿는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책임당원 표심은 5060대와 영남 지지층이 중심이라는 리얼미터 31에서 1일 조사 결과를 기초로 중앙매체가 내린 분석 논평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에다우틀록.com 누즈바우.com 현주 기자 사코파워에다우틀 수 있습니다. 모든 연주 장소에서 4분간 올린 분석 영상은 всемιom 그렇습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에다우틀 수 있습니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에다우틀 수 있습니다.